에휴, 얼굴 많이 상했네, 저 누나. 그런데 왜 그런 거냐? 웃더라고. 축하하면서. 다음에도 좋은 시간 가지.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? 하긴 아줌마 생각하면 치워버려야지. 그게 누구야. 항상 신앙도 고맙다. 당신 집에서 잘... 와, 대놓고 욕. 괜찮아요, 제목이. 딱 꼬시는 거 아닌가? 그치? 그런지 아냐. 잘 읽을게요. 아무래도 수지는 예체능이라 문학 잘 모르나 보다. 전어 1등급인데. 그럼. 아, 쌤. 아, 저 생각해보니까. 읽을 시간이 없겠네요. 수지랑 누느라 바빠서. 얼굴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막 가. 왜 이래, 쌤. 보시는데. 왜요? 키스하는 것까지 보시게요? 신경 쓰지 마. 나한테만 집중해. 저... 야, 봤지? 너 질투하는 거.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. 어휴, 너 오셨어. 우리 수지. 또 그거한테 크렁크렁하고 있었죠? 뭐하러 오냐, 칠교 씨. 너 보러. 아, 미친 진짜 내 사탕. 아, 입 벌려 빨리. 담임이 나네 갖다 주래. 너네 어제 안 나왔다고. 아, 담임은 왜 또 개인 정보를. 공부 좀 해. 하늘에 계신 엄마 슬퍼하시겠다. 아, 장난이야. 우와, 저거 다 무시하네. 꼴찌는 나야, 인마. 좋냐? 나도 장난이야. 쓰레기야. 쓸데없이 정의로워. 담치면 어쩌려고. 넌 왜 쓸데없이 비폭력적인데? 저건 그냥, 그냥? 아이고, 쓸데없는 것들 또 싸운다, 또. 어허이. 싸우기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. 아, 진짜 이세집 진짜. 아우, 죽여버릴 거야, 진짜. 야, 쟤.